자 자기 10부터 수비위치! 움직여! 다 가요 백성! 자 파이팅! 자 10부터 해제! 저희가 지금 간장게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서 간장게장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구는 2루하고 우익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오산 DS 베이스볼 평일 야간리그 진군의 간장게장과 라인 리더스야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스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어려운 중출 첫 타자를 가볍게 중풀로 잡아냅니다 투수를 지나갔지만 세컨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아 그런데 송구불 안으로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주자는 도루에서 2루 힘껏 잡아당긴 볼이 3루수 옆을 지나면서 주자 1-3루의 기회를 만듭니다 7할 타자 홍은유 선수의 타석 히트 쉽지 않은 볼이지만 어차피 뒤로 빠뜨릴 거면 화가만 대실을 쓰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였습니다 역시 장타 뒤엔 똥싸는 자세가 최고입니다 1-3 3땅 1아웃 하지만 2루 주자가 3루로 진로합니다 빗맞은 볼 아 잡아줘야죠 또 한 점을 주고맙니다 힘없는 타구 하지만 유격스가 한끝 차이로 잡지 못하면서 또 한 점을 주고마네요 히트 클럽으로 막아놓고 1루로 송구합니다 아 이걸 또 놓치고마네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자 자기 수프트 수비위치 히트 히트 잘 맞은 타구가 세타 정면으로 원 아웃이 됩니다 다 가요 세타 하하하하 세칸 정면 히트 히트 투아웃 다시 열심히 뛰어 돌아갑니다 야 미뤄쳤습니다 야 빨리 뛰어 하하하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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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라 다시 자타라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 공이 오발라서 우측으로 밀린 것 같은데 다행히도 실점은 안 했습니다. 파이팅 합니다! 저쪽에서 못 밀어친다고 했는데 밀어친 거예요? 밀려친 거예요? 어.. 밀려친 것 같아요. 히트! 제대로 깠습니다. 하지만 펜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역시 형광 언더티가 수비는 잘합니다. 유격수 깊은 코스! 잘 잡았는데! 아! 또 송구가 빗나가며 주자를 살립니다. 투수 앞 땅볼 안전하게 잡아 아웃!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또 한 점을 불러들이며 5대0으로 앞서가는 진구대 간장게장팀입니다. 아우! 또 밀었습니다. 제대로 밀어쳐 우한을 만들며 또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3루 땅볼! 아! 불안한 송구로 에라가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비껴맞은 볼이 이 땅으로 3아웃 2닝을 마무리 시킵니다. 뚫어져라 노려보는 강진구 투수! 안쪽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루킹 삼진! 오! 대단한데요? 아! 움직여! 팀원들 왔다갔다 정신이 없겠네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이야! 싱커 속 볼로 파울 팁을 잡아내는 강진구 선수입니다. 오! 두 타자 연속 삼진! 멋져부러! 다홍대 변화구 원 스트라이크! 더 큰 각으로 투 스트라이크! 뱀같은 변화구가 파울이 됩니다. 갑자기 빠른 볼! 안쪽 싱커에 파울! 결정구는 스윙 삼진! 구종이 뭐죠? 너 크리아! 장훈님 너무 오바하시네요. 네 너무 오바하시네. 아하! 2등을 잠라야 돼. 프라닭, 프라닭 전국 순위 매출도 2등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화성병점 1호점입니다. 화성병점 1호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야구도 잘해요. 단장 개장 화이팅! 프라닭 화이팅! 전화번호요? 네. 오! 올려주려고 그러는구나. 아! 올려주려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간장 개장을 구매해주시면 저희가 택배비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원래 무료 아닙니다. 아! 원래 무료 아닙니다. 원래는 택배비 5,000원 있고요. 그리고 맛이 없거나 비리거나 싱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경능 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경능 선수촌입니다. 경능 선수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쪽 높은 볼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파울. 결정구는 스윙!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투스키를 넘겼습니다. 좀 느릿느릿한데 아웃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 세입이네요. 억울해 억울해 말해. 야 억울해 억울해. 빨리 말해 억울해 안 억울해 빨리 말해. 빗맞은 볼. 아! 버뮤다 삼각지대에 떨어지며 중안이 됩니다. 힘껏 잡아당겨 깔끔한 저안을 만드는 군산상구 출신이 아닌 군산공구 출신의 안주현 선수입니다. 야! 깊은 코스로 좌안이 됩니다. 진군의 시프트였으면 아웃일텐데요. 야! 높은 볼을 제대로 잡아당겼습니다. 2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오늘 3안타를 기록하는 홍은유 선수입니다. 바깥쪽 꽉찬 볼로 원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로 파울 투스트라이크 안쪽 뼈나 후에 삼진 내야의 높이 뜬 볼 쇼스탑이 안전하게 처리하며 원아웃이 됩니다. 야! 싸우지마! 이번엔 외야의 높이 뜬 볼 아! 이걸 놓치네요. 초반대씨가 좋았지만 아쉽게도 에러가 됩니다. 형광 언더티 아이템을 쓰는 타자 밀어쳤습니다. 야! 파이팅! 시프트 제대로 털렸습니다. 야! 난기 너무 느린거 아냐? 남기면 여기서 있어야될 것 같아. 빨리내봐 구미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봅니다. 히트! 깔끔한 주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빠른 발로 이류를 훔칩니다. 편화구를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산 중턱에 떨어지는 우한으로 추격의 1점을 만드는 라인 리더스야 팀입니다. 오! 안쪽 스트라이크! 스윙!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빠지는 슬라이더를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 페스티벌에 삼진을 잡아내는 강진구 선수입니다. 나인 리더스야 팀의 투수가 김태훈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3단 정면! 깔끔한 수비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황당한 스윙에 삼진! 못 따주세요! 못 따주세요! 왜 따줘!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한거죠! 바깥쪽을 밀었습니다! 아! 산중턱을 시켰는지 볼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빠른 레스트 플레이로 본인이 싼 똥을 깨끗이 치우는 우익수입니다. 구격수 정면! 오! 정말 그런것도 같네요. 높이 뜬 볼! 아! 쉽지 않은 볼이지만 잡아줘야죠. 히트! 아! 레프트가 볼을 놓치고 센터가 볼을 차버립니다. 이게 뭔가요? 축구인가요? 발로 차! 사커! 투수 살짝 맘 상한거 같은데요? 네! 뜬 볼! 유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3루 땅볼! 아! 빠른 발인지 느린 송구인지 삼례안이 됩니다. 민망한지 닭다리 아니 사람다리를 들어보는 프라닥 삼는수입니다. 안쪽 볼을 제대로 받아쳤지만 중전수의 안정적인 플레이로 3아웃이 됩니다. 랩다셀이 박은 볼! 하지만 1당으로 1아웃이 됩니다. 깜짝 놀라는 프라닥 선수! 파울 투스트라이프! 각큰 변화구의 삼진! 살짝 피켜마진 볼! 아! 이번에도 잘 따라갔지만 볼을 튕겨내며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유격수 정면! 아! 이게 뭔가요? 글러브에 볼이 튕기면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각큰 변화구를 밀어 우한이 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볼렛으로 체면을 살립니다. 히트! 깔끔한 중안으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며 11대5로 앞서나가는 진군의 간장개장팀입니다. 투사 앞당골! 여유롭게 잡아 처리하며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5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온 강진구 선수! 이야! 한 끗 차이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해내는 시판님입니다. 대단한데요?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그렇다면! 역시나 스윙삼진! 노피트 볼! 어어 어어! 아! 볼을 놓치고 1점을 줍니다. 기록엔 중2플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기록정정 언능 신청하세요! 짧은 코스! 유격수가 베이스를 치며 태그하고 송구하는데 1루수가 볼을 잡지 못해 더블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밀어 쳤습니다! 밀어 쳤습니다! 투자 1-3루! 네! 높이 튼 볼! 유격수가 처리하며 3아웃이 됩니다. 아! 오늘 어긋난 거 지금 3방이나 있네! 시포트 90프로 어긋났다 오늘! 너 오늘 몸쪽 안 잡아주더라? 잔인하다! 심판 최고예요! 짱이! 맞아요! 심판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심판님! 너무나 재미있는 강진구 선수입니다. 투수가 박명환 아니 박영환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투수 앞 땅볼! 꼬꾸라질 뻔했지만 안전하게 처리하는 희우아빠 박영환 투수입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볼로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꽉 찬 아웃트에 삼진! 타자 휘청거리는데요. 이야! 최대로 밀었습니다! 프라닥 선수! 오우! 납법 쳤대! 납법 쳤대! 납법 쳤답니다. 히트! 또 한번 1류루간을 갈랐습니다. 오! 그런데! 다행히 글러브에서 볼이 늦게 빠지며 우땅을 모면합니다. 역시 줄줄이 똥싸는 자세! 히트! 이야! 살짝 빗겨 맞았는데 꽤 멀리 날아가네요.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며 오늘 혼자서 5안타 7타첨을 만들어내는 홍윤유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안쪽 뼈나구에 삼진! 오! 자! 시프트 해제! 원히트! 이게 나가요 이게! 투수가 교체되면서 시프트가 해제됩니다. 애매한 지역? 삼각지대에 떨어지며 선수타자가 살아나갑니다.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히트! 역시나 단을 만들어내는 형광 언더티 아이템을 쓰는 선수입니다. 2루 땅볼! 1점을 주지만 안전하게 처리하며 원아웃이 됩니다. 딱 보셨다시피 재구가 안되면 시프트 야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잖아요. 아 행복해. 행복이 별거 있나요? 행복하게 야구하면 행복한거죠 뭐. 2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마지막 한 분을 이 땅으로 잡으며 14대 7로 시프트 야구를 선호하는 충분해 간장게장팀이 승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